아름다운 3인 3세계 매력을 가진 그녀들입니다 3순위의 무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평양이 뭐냐고 묻지 말아요 확실한 건 나도 몰라요 양팔을 안 달려 눈물이 흘리고 뒤라나도 보지 못한 감이 왜 그럴까 서운해 님은 이미 가요 있잖아요 내가 어지가 많아서 아픈 거라는 한세상 단 한 사람 묻고 사는데 선생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 주사한데 안 놓아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인사 선생님 주사한데 안 놓아주세요 내가 어지가 많지 묻지 말아요 밤낮으로 다름이 흘려 내ici 고생하러 다니러 가요 내이와 안 놓아주세요 내이와 같이 한 건가 내이와 같이 한 건가 내이와 같이 한 건가 내이와 같이 한 건가 들으켜주는 거 내가 할 죄가 많았던 아픈 걸 아냐 한 세상 다른 사람 묻고 간 이유에 선생님 선생님 이상할 선생님 주사한대 건너와 주세요 주사한대 건너와 주세요